어 아직 안건가? 해? 응 자 이제 철자원 지역 표시 보면 된대 철자원 지역 표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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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네 메카 근처에 있네 어 우리 근처에 있네 여기가서 일꾼들이 일하면 되겠네 일꾼들 뭐하냐 근무역.. 그쵸? 근무역.. 그쵸? 근무역서가 심도가다 했죠 그때? 윤희 증급 윤희 증급해줘 저도 대왕시대 5는 할 생각이 안들더라고요 진짜 할까 하다가 응 대왕시대에 되겠지만 아 우리 장병이잖아 응 공중정원 지었어? 공중정원 아니? 공중정원 지어 하.. 공중정원 하다가 법원 먼저 지어야 된다고 해서 법원으로 법원은 여기고 여기서 공중정원을 지으라고 여기서? 일꾼 생산중이야 일꾼 다음에 하면 되겠네 으흐흫 일꾼 지금 뭐하는거야 얘네 뭐하고 있는거야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지금? 수렵하나 보지 아 그래? 수렵하나 보지 여기 없어졌네 얘들 여기 없어졌네 얘들 여기 도망갔네 패배해서 죽이면 안되나? 끝까지 따라와서 아 근데 죽일 필요가 없어 어차피 ATOP가 저기 멀리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더 개척하라 그래야겠다 보내서 맞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대항시대2 어? 응 그때 여신상 노가다 하하하하하하 대부분 노가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네는 일단 보내자 휴식하지 말고 보내자 아 대항시대 온라인 재밌죠 대항시대 온라인 너도 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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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로 여기서 도로 연결해야 되나 보다 아 도로 도로 아 운명파이브 멀티 한번 할까요? 일꾼이 나와야지 도로 응 아 이동속도가 증가 아 도로를 지어야 되는구나 도로 도로 해야 돼 도로 여기도 다 바쳤네 그치 응 도로 도로 요렇게 따면 되겠네 요렇게 요렇게 서양 사람들은 요렇게 요렇게 논을 안 짓나? 아 본국과 길이 연결되면 혜택도 있고 아 그렇군요 좋아좋아 탐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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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저희가 먼저 망할 수도 있죠 그죠? 흠흠 저희가 먼저 망할 수도 있는 얘네도 탐색해 탐색 탐색해 아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 밑으로 오라니까 아 자 여러분 이 이토에서 오셨으면은 그 이토렌트에서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얘는 왜 돌아오냐 일 끝나서 돌아오는거야? 일 끝나서 돌아가는거야? 아 문명 파이브 네다살면은 하루안에 안 끝난다구요 저희는 하루안에 끝날 수도 있죠 철 탈려갖구 강력한 게임 도시 사이에 하나 더 도시 하나 더 갈까? 가운데다가? 가운데다가? 어 도시 하나 더 갈까? 딱히 할만한게 없는데 여기 뭐든 하면 되지 요기 야만인들 여기 싹 쓸어버리고 요기 야만야만 하는거야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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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감사합니다 간격 괜찮지 않나요 간격?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있다가 이제 자카르타 터는거지 네 터는거야 털어버려 그래갖구 요기 사이에 하나 더 만들면은 요렇게 요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그치? 추천 감사합니다 은 은이네 여기는 은 음도 있네 아 여기로 정찰 보내야되데 네 일단은 야 추천 감사합니다 하고 말좀 해 아아 아 감사합니다 왜 말을 못들어 아 몇번이 내파번에 아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 집중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 철? 만드는거? 아 사막있는거는 피하라고 아 자원이 전혀 없대 아 도로건설해야지 도로건설 도로건설해요 그러면 아니 여기다가 도로건설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아니 아니 너네 말고 아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공지에다가 이토 추천 부탁드린다고 적어놓을게요 어 뭐야 전쟁 끝내제 제안 어떻게 생각하냐고? 미쳤나 영 왜 왜 제안가 죽은거 아냐 아니라고 우리가 죽은거라고 아 거절하면 되잖아 그러면 거절하면 되잖아 자동건설해놔 거절 자동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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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놔 하고 있을걸? 자동건설 어 얘네 뭐야 자동건설 해놓으면 된대 자동건설 자동건설이요? 자동건설 돼있는데? 자동건설 자동건설 돼있는데? 자동건설 해놨어요. 자동건설 해놓으면 알아서 도로를 짓는다고요? 도로를 눌러야지 짓는 거 아니고? 몰라. 모르겠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자동건설 자동건설. 어? 이 토렌트 댓글 중에 우리가 알 한 번이 써봤잖아. 근데 오일머니가 필요하시군요. 라고 댓글이 달렸어. 근데 이분 아이디가 뭔지 알아? 뭔데? 쉐이크 만수르. 만수르! 만수르! 아 자동건설 하는 상황에 맞게 다 자동으로 건설을 하는군요. 다 하는 거죠. 아 그런가 그런가 없다. 전부 다? 다 알 해. 그럼 일꾼이 많이 필요하네. 또 어떤 유닌이 대기 중이냐? 아 얘 진짜 안 하면 안 되나? 대기 중인 애들 어딨어? 음... 만수르! 우리가 전쟁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평화롭게 마무리합시다. 수락하자. 전쟁강인데. 수락해. 수락해. 아무 조약도 없잖아. 그래 그래. 그러면 지들이 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어? 아이가. 생산 아싸. 일꾼. 와 이토 포인트 감사합니다. 일꾼 됐어. 감사합니다. 일꾼 됐어. 25,000원이나요? 와 25,000 이토 포인트. 오. 그럼 저 우리 그... 공중정원에? 제가 모르는 거 아니야? 공중정원에 아니면 일꾼에? 일꾼이 많아야 되지 않아 지금? 일단 일꾼 하던가. 공중정원 몇 턴이라도. 일꾼 4턴. 공중정원 14턴. 일꾼에 그러면. 부가사이라가지고 이거 남들이 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일꾼 하자. 부가사이는 상관없어. 상관없지 않나? 모르겠다. 잠깐만. 완성된 일꾼 어딨어? 여깄다. 병력 정찰할 거 아니면 도시 안에 넣는 게 안 털리지 않나요? 그러시는데? 도시 안에 넣어놓을까? 네. 와 애들 막 엄청 개그러다. 일꾼 엄청 많아야 되겠지? 시설 건설. 자동. 그리고 얘네는 도시 안에 넣읍시다. 그치? 아까 러시아가 돈 준다는 거 맞아. 아 그래요? 맞다니까. 부가사이 져야 돼 근데. 미치겠네 진짜. 이것도 도시 안에다 넣어놔. 이토 주청 감사합니다. 응. 띠띠띠. 명냥 대기 중. 예. 저 안에 넣어놔. 대기하자 대기. 그니까 도시 안에 넣어놔라고. 아 안 넣어 안 넣어져. 이미 한 명이 들어갔잖아. 여기 도시잖아. 도시 안에 들어와 있잖아. 대기해 그냥 너는 대기. 야 너도 대기해 대기. 5달러? 5달러? 더 시. 더 시. 다음 턴. 다음. 다음 턴. 대기 말고 치료를 했어야 되는구나. 가장 부지런한 명. 듣고 있어? 치료야. 치료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치료 아까 누르면 되지 않나? 요 밑에 화살표. 휴식? 아닌데? 아아 야 땡스 랍 땡스 도네이션 아 땡큐 랍 땡큐, 땡큐 베리 머치 리얼리 땡큐 자, 치료를 어떻게 하지? 치료를 어떻게 해? 휴식인가? 어? 휴식이 치료에요? 치료는 다를걸? 아 땡큐, 땡스 포요, 5달러스 예아 땡스, 5버스 땡큐 맨 어떻게 해? 오케이, 정말 땡스 휴식이... R, O, B R, O, B B 아니고 B B, 그러니까 R, O, B라고 R, O, B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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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떻게 해야 돼? 휴식 피가 다는 유닛만 치료가 가능하대 피가 다는 애들만 아아 피가 다는 애들만 예 치료 치료 어 치료 치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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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했습니다 피가 다는 애들이 또 어? R, O, B 어디 갔지? 우리 애들 또? 아 다 정찰보냈지 정찰보냈어, 맞다 아 얘네 휴식해야 돼 아 정찰보냈는데 어떡하지? 얘네 예 선물 게시판 아 발 깎이는군요 아 잠시만요 선물 게시판 한번 가볼게요 네 선물 게시판 한번 가볼게요 선물 게시판 이 둘한테 선물 게시판 아 애들 또 정찰병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딩 아 여깄구나 궁수는 애 뜨고 얘는 인간적으로 돌아와야겠다 선물 게시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회원 공간에 있나요? 아님 포인트 공간에 있죠 아 포인트 선물이다 선물 포인트 선물 와우 와우 시키 휴식 윈드버그님 감사합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윈드버그 이토렌트 아이디 와우 포인트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 그 뭐야 개그 모르겠네요 개그 모르겠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를 근데 여기서 어떻게 뭘 눌러야 되는거지? 감사합니다라고 써야되나? 감사합니다 댓글로 써야되나요 댓글로 써야되나요? 좋다 자고 있으라고 그래 아 너네оны 로빈이 이거 Mr.G three They But he gave us Poichen Oh, The point Internet, Internet, Quite Point Standard Dr.G He didn't want it Your $5 것이 Sure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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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 포인트 뭐하지? 이제? 또 일꾸네? 일꾼 계속할까? 뭐 할게 많아 근데 지금 되게 공중전원은 먼저 해 근데 자 일단 성조 하나 해야 되지 않아? 아닌가? 공중전원 공중전원 그리고 우리의 일꾼 우리의 일꾼 자 이거 어떻게 해야지? 미완료된 이거 헐 얘 어떻게 해 자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뭘 눌러야 되는거죠? 어? 어떻게 해야지? 돌아와 돌아와 응? 한명밖에 없어 헐 자 캠맨님 그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헉? 여기 있었구나? 쟤야 쟤가 돈 준다는거 해버리고 말이야 어 됐다 아까 돈 줄 때는 말이야 어 오케이 안녕히 아 어떻게 해야지 이거 받는거죠? 얘네 여기 있었구나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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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요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오 우리 개그 몰랐겠다 왕 야 우리 소희야 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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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아 그렇군요 댓글 확인하시고 이렇게 누르셔야되는구나 얘네 발견했다 예 감사합니다 얘네 본것을 발견했어 근데 어딨냐면 여깄어 아 그렇구나 여깄다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소희 됐다 소희 아직도 작대 그렇지 싸웠으니까 저희 소희 됐습니다 저희 하사에서 소희 됐어요 하사에서 소희 저희도 드디어 드디어 장교가 엄청 열심히 일하는구만 얜 뭐야 얘네 일하네 그죠 오늘 하사였는데 소희 됐어요 그죠 그죠 이 정도면 거의 뭐 공비를 한 열 마리 잡은거죠 무장공비를 다음 단 친구 어 친구 친구가 생각 필요없는데 누구야 어 스탑